경기도 여주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부인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옹벽과 맞닿는 벽면 기둥 공사를 하면서 철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적게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구역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합니다. 6개가 아니라 5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 부분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을 했는데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지공을 한 하창업체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철근 빼놓고 일을 합니까. 부흥은 없어요. 설계도면 한 건 크게 다른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죠. 전문가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건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밀검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시공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여주 씨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철근, 배근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시라고 한 거죠. 여주시는 원청 업체의 문제가 지적된 구간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윤정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